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예인 도하라고 하는데요 타임! 이제 진짜로 오늘부터 제가 진짜 가수가 되었는데 일반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 치고는 조금 부르네 약간 이런 사람이 약간 가수로 치면 갑자기 제가 가수라고? 아 그게 내알못부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긴장돼요 떨려요 오늘 이상하게 남순이 공지보자고 알겠어 무슨일인가 자 여러분 공네임 그냥 어느 하루 부르니 도하 도하가 2017년 7월 29일 돌아오는 29일 오늘 밤 12시에 주제도 모르고 음반을 냈다고 하네요 또 음반을 냈다고 하네요 주제도 모르고 또 음반을 냈다고 냈대래 더 아이없는 건 뮤비도 있다고 하네요 더 아이없는 건 뮤비도 있다고 하네요 멍청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휴방이라도 도움을 줄 수 휴방이라 도움을 줄 수 없어 공주로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멜론플레이어 유튜브를 통해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별로라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유비도 있는 것이라임 주인공? 설마 아니겠지? 설마다 이 자식아 주변에 있을 때 조절하라 메리 휴방이 생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